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잡아보도록 할게요. The pupil of your eye. 여기서 이제 pupil이라는 거는 동공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너의 눈의 동공은 작은 어떤 블랙 스팟 하면은 검정색 점이죠. 그렇죠? 어디에 중심에 있는 color다면 이제 색이 있는 이제 원 중심에 있는 동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색이 있는 곳이 있고 이게 이제 이게 그 뭐냐 pupil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동공은요. 뭐냐면은 창문이래요. 뭐의 창문이냐면 너의 이제 눈의 창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유일한 어떤 장소라는 거죠. 지점이라는 거죠. Where light can get it. 바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지점. 창문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 동공의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창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색이 있는 그 원은요. Around it. 그거 주변에 이제 색이 있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그걸 이제 홍채라고 부른대요. 홍채라고 부릅니다. 아이리스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작은 원 모양의 여기서 쉬시라는 건 어떤 막을 얘기합니다. 얇은 막을 얘기해요. 그래서 근육막이래요. 자 이 근육막은요. 뭐냐면 이게 근육막이 결국에는 이제 홍채가 되는 거예요. They can make the pupil larger or smaller. 바로 이 동공을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더 크게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육막이 된다라는 거죠.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the reason that 이유인데요. You blink. blink라는 거는 이제 눈을 깜빡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망기 위해서래요. Foreign bodies라는 거는 외국 모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물질, 외부 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물체. 자 외부 물체를 막기 위한 거래요. 뭐로부터? 그거 뭐하는 것으로부터? 자 여러분 이거 좀 정리할게요. Prevent A from B가 나오게 되면은 A를 B로부터 막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자 보세요. 자 Prevent 나오고요. Foreign bodies가 A가 되는 거고 From 그 다음에 B가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자 그 외부 물체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쵸? 어디로? Into your eye. 너의 이제 눈으로. 그리고 뭐하는 건 맞냐면은 You pain. 네가 이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갑자기 눈 깜빡임에 대해서 나왔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막 동공하고 막 표풀하고 아이리스. 그 홍채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자 그 다음에 The iris. 자 홍채. 그 홍채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 홍채가 어디서 받는 거야? 3문에서 그 홍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눈 깜빡임에만 얘기하고 있었잖아. 바로 여기 나왔었잖아. 이번에. 바로 이 시 가르키는 게 홍채였잖아요. 그래서 홍채가 이 동공을 줄였다 커지겠다 이랬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는 그라는 의미를 가지잖아. 이미 앞에 한 번 언급이 돼야 되는데 3번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2번과의 연결고리를 가지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이 홍채의 근육은 Is controlled by 자 뭐에 의해서 통제가 되냐면 컨트롤이 되냐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은 To give 여기서 이제 주는 거랑 연결이 돼 있죠. A knit. 적절한 reflex. 반사 이제 행동이 되겠죠. 반사 행동과 연결이 된 이제 신경에 의해서 조정이 되죠. 자 그럼 이 반사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경에 대해서 또 동격 형태로 추가 설명.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를 푼 데 있어서 자 어떤 이 Nerve Control은요. 아 이 신경의 종류인데 이 신경은 이제 어떤 신경 조정의 종류예요. Nerve Control. 근데 이 신경 조정이라는 건 You never think about 네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걸 의식화해서 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드는 거잖아. 하지만 이제 내 어떤 지금 이 홍채에 의해서 이게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내가 생각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 방식으로 이 홍채는요.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에? 그치. 자동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To regulate the size of the pupil. 바로 동공의 어떤 사이즈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The amount of light.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That is less into your eyes. 바로 이 빛이라는 거는 너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이거를 커졌다 작아졌다면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면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걸 조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자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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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tros Buttons to be brist y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